군사, 경제, 리더십을 평가하는 세계 최강국 조사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31일 현지시간 미국 뉴스앤월드 리포트 어스누르는 2022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은 2021년 8위에서 이번에 이 대단 상승한 반면, 2021년 6위였던 일본은 이번 조사에서 8위로 떨어져 한국과 일본이 순위를 바꿨다. 물론 세계 최강국을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기준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체가 개입하려지가 있다는 것이다. 어스누르는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부 물리인드알의 계열사인 바이예런 그룹, 펜실베이니아 대와튼스쿨 등과 협력해 순위를 도출하고 있으며, 1만 7천명이 조사 대상이다. 응답자들은 85개국을 군사동민, 국제동민,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력, 리더십의 5가지 특성과 연관시키도록 교청받을 것이다. 이러한 반응을 바탕으로 어스누르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2022년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독일과 영국은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1에서 5위는 2021년 조사 결과와 동일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조사에서 6위를 차지했다. 2021년 8위에서 이 대단 뛰어올랐다. 이에 대해 어스누르은 한국은 현재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 GNS과 높은 외환 보유액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는 각의 가처분 소득이 최근 증가했고 UN, G20,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많은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가 7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6위였던 일본은 8위로 내려앉았다.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은 각각 9.20위를 차지했다.